오우우와 와우 와우 우주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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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뜬다 요 비키 우주 워싹 어 탈라야 너도 우주에 왔어? 어 이거 꿈인가? 너무 신기해 응 이거 거의 꿈이야 우와 오늘은 우주급식인거다 신기하다 비키 우와 우주급식 비키 이거 정말 우주에서 먹는거래 정말 이게 정말 우주 그림 그려져있어 진짜 우주에서 먹는 간식이래 동결 건조 되어있대 우와 궁금해 우와 손을 놓치니까 막 떠다니네 우와 무중력 상태 이야 재미있게 느껴미키 우주 과자 어떻게 생기는지 뜯어보면 뜯어보겠습니다 뜨고뜨고뜨고뜨고뜨고 어 으응 오 대박 이거 되게 신기해 오 이거 다 부서졌다 우주에서 부서진 거 먹네 근데 이거 약간 초코 샌드 같은 거 같아 건마시멜로 같은 느낌 우와 마시멜로 같은 거 동결시킨 이 과자는 과연 어떨까요? 우주에서 먹는 과자 먹어 보겠습니다 소리딱! 초코 마시멜로! 우와 소리봐! 엄청 맛있고 달콤해! 달콤한 진짜 마시멜로 초코! 동결건조된 마시멜로 초코! 음! 산소통 무거워! 내려야지! 와우! 우주 간식이야! 오! 내꺼는 안 부러졌어! 와우! Look at this! 잘 보면! 여기 딸기맛! 바닐라 맛! 이건 초콜릿 맛이야! 한번 딸기맛 먹어보겠습니다! 오! 달고 맛있어! 과자 같아! 그 약간 초코 이런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 바닐라 맛 초코에다가 샌드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거 딱 동결건조시키면 이런 맛일 것 같아! 우주에서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진짜 꿀맛이겠다! 진짜 신기하다! 우주국식 먹으니까 너무 재밌네! 좋았어! 다음 음식은? 우주사탕! 우와! 이거 목성이야! 엄청 예쁘지 않아? 내 것도 진짜 예뻐! 내 거는 천황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수금지? 태양계 행성 순서! 아 맞다! 명황성은 빠졌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렇지! 천성? 천은 천황성! 지금 너가 들고 있는 거! 아! 천황성! 예쁘다! 오르라노스 천황성! 거대 얼음 행성이래! 아 차가워! 한번 먹어볼까? 신기하게 생겼어! 음! 달콤하다! 바나나 맛 천황성! 목성도 먹어주지! 주피터!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 목성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달아 달아! 파인애플 맛이야! 음! 다음 우주에서 먹을 급식은? 어? 우주에도 엽떡이 있어! 엽떡이 있다고? 어디? 엽떡 포테토칩? 우와! 우주 편의점에도 신상이 똑같이 들어오네! 여기도 로켓처럼 빨라! 로켓으로 배송 오나봐! 음! 한번 열어보면! 나 엽떡 매워서 잘 못 먹는데! 포테토칩은 괜찮겠지? 오! 엄청 맵게 보여! 음! 진짜 조금 맵! 오! 매워! 포테토칩이랑 진짜 엽떡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 미키! 오! 진짜 궁금해! 여기 배달 어플로 시킬 수 있어! 우주에서도 배달이 된다고? 로켓 배송으로 와! 시켜볼게! 주문 완료! 우와! 오! 배달 왔다! 잡았다! 중등 떠다니는 엽떡 찾기! 우와! 재밌다! 되게 귀여워! 미키! 자! 그럼 이제부터 엽떡 과자랑 먹어볼게! 오! 매운 엽떡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엽떡 포테토칩 올리고! 나 매운거 잘 못먹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매운데? 오케이!들! 엽떡 먹을 수 있어? 난 못 먹을 것 같아! 오! 우와! 궁금하다! 어떨까? 아! 정말 매워! 아! 오! 노! 오! 오! 매워도 엽떡은 맛있다 그러는데 난 못 먹겠어! 와! 진짜 나는 엽떡 좋아하는데! 오! 나한테도 신상 과자가 있다! 불닭 집게과자! 궁금하다! 우주에서도 신상 과자를 먹어보다니! 뜯어보면! 짠! 오! 이런! 건색어 같은! 냄새가 난다! 과연 불닭처럼 매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불닭의 매운맛이 끝에 느껴지는데! 이 과자도 불닭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궁금해! 우주 배달아 블루! 불닭 시켜줄게! 네! 불닭도 배달이 된다고? 응! 로켓도 배송이야! 배달 완료! 우와! 배달 왔다! 불닭! 엄청 빨라! 정금 떠다녀! 오! 오! 잡았다! 와! 불닭 볶으면 배달 왔다! 우와! 진짜 불닭이 왔네! 우주 정거장 바로 거쳐서 바로 배달 와! 고마워 텔라야! 잘 먹을게! 불닭과 과자를 합치면! 음! 나는 매운 거 잘 먹는 편인데! 한 입 먹어보면! 쫄깃한 면이랑 바삭한 과자를 먹으니까 진짜 재밌다! 오! 또 먹으면! 음! 앞으로 불닭 저렇게 먹어야겠네! 맞아! 다음은 지구젤리! 오! 지구젤리랑 파핑캔디! 지구젤리에 파핑캔디 묻혀서 먹으면 완전 재밌잖아! 먼저 이것부터 까보면! 껍질 까면! 지구젤리에 파핑캔디랑 스파클링을 묻혀주면! 지구젤리에 별을 묻히면 되겠다! 왜냐면 우주음식이니까! 큐크큐큐큐큐! 오! 응!! 너무 재밌어! 큐큐큐큐큐큐! 와우! 도라에몽이야! 도라에몽 원래 우주에서 왔잖아! 아, 무슨 메시지를 보낸 건지 내가 쪽지 열어볼게 어, 어, 도라에몽 오, 나한테 인사하려고 왔는가 봐 안녕, 내가 쪽지 읽어볼게 안녕, 스탈라 우주 급식 맛있어? 곧 만나 어, 곧 이리로 올 건가 봐 증거 인멸을 위해서 내가 먹는다 이 메시지는 사라질 거야 짠, 이제 아무도 이 쪽지를 못 찾아 응, 짱구 우와, 짱구다 우주 급식에도 짱구가 나오네 오, 이 안에 판박이 있나 봐 재밌겠다, 열어봐야지 열어보면 과자를 오, 칸초 같은 거야, 완전 쪼끄매 귀여워 오, 안에 판박이 뭐가 들었을지 이게 그냥 판박이구나 오, 그러면 손등에 제일 귀여운 거 볼까 귀여워, 나 짱구 짱아 이거 해야지 손등에 해볼게 오, 오케이, 오케이 과연 잘될까요? 기를 받아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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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잘되면 열어볼게요 하나, 둘 오, 느낌 좋아, 느낌 셋 오, 잘됐다 오, 짱구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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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초코도 먹어봐야지 공룡이랑 탈을 쓴 짱구 먹어볼게요 대기야, 같이 먹어봐 쪼꼬미 칸초맛 나도 장구 있어 미닝 주인 캔디 한번 먹어볼게 오독오독 오독오독 씹히는 사탕이야 우와, 나 솜사탕 있다 나도 있어 나는 레몬맛이야 우와, 레몬맛 솜사탕? 진짜 궁금하다 상큼할 것 같아 여기에 팝핑견디 뿌려서 먹을 거야 오, 그거 좋겠다 나도 똑같이 따라해볼게 오, 우와 스티커 있다 와우, 귀여워 곰돌이야 와우, 나 이 색깔 좋아해 레몬 솜사탕에다가 레몬 팝핑 캔디 뿌려서 똘똘 말아줍니다 똘똘 말아줍니다 짠! 이렇게 김밥도 했어 오, 나도 똑같이 재밌겠다 솜사탕에다가 오렌지 맛 팝핑 캔디 뿌리고 별 스프링클도 뿌려주고 똘똘 말아주면 우와, 느낌 좋아 폭신폭신해 완성!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먹는 거야 좋지요 하나 둘 셋 다 녹아서 톡톡 튀어 진짜 시큰맘이 맞나? 와우, 오늘 우주 급식도 진짜 재밌었다 맞아, 우주 급식은 색다른 재미가 있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나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우주 급식 먹기 대 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